새로운 기술 더 나은 미래 로봇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1984년 대한민국 최초로 산업용 로봇 제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언택트 문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로봇은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었고 특히 서비스 로봇 시장은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 대한민국 기술로 물건을 배달하고 음식을 서빙하며 나아가 무인 방역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AI 기술과 결합해 인간이 수행하기 힘든 고위험 공정에 적합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으로 산업 평장을 혁신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혁신 제품이 전 세계의 영향력을 떨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